오늘은 맛있는 양무침을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서울시청과 을지로 입구역 근처, 청계청 근처이기도 하는데요. 이쪽에 상당히 오래된 노포 맛집이 있어서 오랜만에 술도 한잔할 겸 식사도 할 겸 겸사겸사 방문을 하였습니다. 이 서울 부빈옥인데요. 부빈옥, 양곰탕이랑 양무침, 육개장 이런 음식들로 꽤 유명한 오래된 노포 식당입니다. 1956년도부터 영업했으니까 거의 67년째 영업 중인 곳이고요. 주차는 할 데 없고요.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고 매주 위로 있는 휴무입니다. 서울 미래유산에 등록되어 있는 식당이고요. 일단은 메뉴들 사진으로 입고 내부 들어가시면 1층은 전부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요. 손님들 언제나 가득 차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2층으로 안내를 받아서 부빈옥 다니면서 2층은 처음 와봤는데 2층에는 룸도 있고 이렇게 좀 테이블석도 있고 해서 모임하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메뉴판 보시겠습니다. 여러가지 메뉴들 좀 다양하게 있는 그런 곳이고요. 테이블에 있을 것 다 있고 주문하고 나면은 바로 이 밑반찬부터 뭐 챙겨주시는데요. 테이블 옆 서랍에 숟가락 젓가락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양무침 주문해서 그런지 이거 찍어 먹을 간장소스 따로 주셨고 밑반찬도 이어서 나왔습니다. 이 집 김치가 좀 젓갈 향과 맛이 많이 나는 그런 김치였고요. 깍두기는 맛있었고 이 멸치 무침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또 술도 친구랑 각자 마시고 싶은 술 따로따로 주문했고요. 먼저 이 양곰탕이 나왔습니다. 양곰탕 이 부미녹의 거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육개장과 더불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먹는 메뉴입니다. 공깃밥에 쌀 되게 좋았고요. 양곰탕 양 되게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육수도 사골육수로 되게 좀 진한 편이고요. 이 양곰탕답게 육수 안에는 이 소 내장이라고 하죠. 이 양이 깔끔하게 손질되어서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당면도 좀 있고요. 또 치안껏 먹으려고 하면 후추 약간 넣고 소금으로 간 살짝 맞춰준 다음에 드시면 됩니다. 오랜만에 또 부미로 가서 이 양곰탕 먹어서 그런지 상당히 좀 슴슴한 맛이 좋았고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양도 이 양곰탕 안에 들어가 있는 양도 술안주로도 좋고 식사용으로도 좋고 질기지도 않고 푹 삶아져서 그런지 되게 좀 부드럽게 씹어먹기도 되게 좋은 그런 양이었습니다. 그냥 드셔도 되지만 소스 한번 찍어서 드시면은 또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 그런 양이고요. 양곰탕 이 육수 부족하시면 더 달라가시면 더 주고 너무 뜨겁지 않기 때문에 바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양곰탕입니다. 이어서 양무침 소자도 나왔습니다. 이 집에서 또 술 마시려고 하면은 이 양무침을 항상 주문하게 되는데요. 뭐 다른 테이블 보니까 뭐 수육도 먹고 뭐 전골도 드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한쪽에는 이 양무침 이 접시 하나씩은 다 올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미나리랑 같이 나온 양무침인데요. 양무침은 말 그대로 이 양을 좀 양념들과 함께 양파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잘 묻혀져서 나온 그런 양무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편이고 이거 또한 잔내없이 상당히 좀 식감 좋게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양무침입니다. 양무침은 아무래도 소주 안주로 정말 딱 좋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양무침이었고요. 그래서 같이 간 친구는 이 부미녹이 처음인데 양무침이 너무 맛있다면서 잘 먹더라고요. 이 양파랑 같이 뭐 미나리랑 같이 양무침 먹으면은 아 맛있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이런 양무침은 또 다른 식당에서는 쉽게 좀 접할 수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부미녹 오면은 항상 양무침 하나 정도는 좀 술 마실 때 꼭 주문해서 먹게 되는 그런 메뉴이기도 하는데요. 이 양무침도 상당히 좋지만 이 양무침도 같이 먹어주면은 아주 맛있는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미녹입니다. 하여튼 양무침 뭐 양곰탕 육개장 먹으러 가볼 만한 그런 곳이고요. 저는 2차로 이 서울 강화문 근처에 있는 이 아지트 프롬 코노비라는 이 맥주 전문점을 찾아갔습니다. 이곳은 좀 직장인들이 대부분 2차 하루 많이 찾는 그런 곳인데요. 역시나 주차는 할 데가 없고 이곳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고 매주 이뤄 있는 휴무입니다. 이 여름철에는 이 가게 밖으로 또 테이블도 있어서 좀 야장 분위기에서 술 마시기도 되게 좋은 곳이고요. 내부 분위기도 되게 좋고 지금은 한가해 보이지만 좀 더 있으니까 손님들이 가득 몰려오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뭐 낮에는 차 마시러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그런 곳이고요. 저녁에는 대부분 이 맥주에 뭐 피자랑 같이 먹는 그런 곳입니다. 기본 안주는 과자고요. 저는 뭐 테런츠 라거랑 코질다크 이 한 장씩 또 주문해서 마셔줬습니다. 맥주는 어 상당히 좀 취향이 맞게끔 골라 드시면 되는데 맛있는 그런 곳이고요. 피자 주문해서 그런지 피클이랑 앞절시부터 먼저 주셨습니다. 고르곤 졸라 피자가 생각보다 꽤 빠르게 나왔는데요. 이 집은 뭐 먹태랑 마른 안주 메뉴들도 있지만 이 피자가 거의 또 메인이 그런 곳입니다. 맥주랑 이 피자 거의 피맥하기 좋은 곳인데요. 이 고르곤 졸라 피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맛인데 치즈도 듬뿍 들어가 있고 토마토 소스도 상당히 좀 진득하게 있어서 좀 고르곤 졸라 피자를 좀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 아지트 코노비 방문해가지고 좀 피맥 맛있게 먹었고요. 친구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도 잘 가고 맛있는 피자와 함께 생맥주 먹기에도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좀 더 있으니까 손님들 많아져서 되게 좀 시끌벅적 했는데요. 여름철에 날씨 따뜻하면은 야외 테이블에서 맥주에 피자 먹으면은 꽤 분위기 좋게 마실 수 있고요. 스텔라 아르투아도 한 잔 더 마셔줬습니다. 확실히 이곳은 2차 하기 되게 좋은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서울 부미럽 67년째 영업 중인 서울의 대표적인 노포 맛집인데요. 하여튼 양곰탕부터 양무침 육개장 먹으러 한 번쯤 가볼 만한 그런 곳이고요. 뭐 2차로 아지드 프롬 코노비도 광화문 근처 가신다고 하시면은 추천할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또 1차 2차 맛있게 잘 먹었고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